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 18강 1번 어떤 문제를 내신 대비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단어 음악이라는 단어가 모두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음악이라는 개념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하고 영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레이시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위험은 무엇일까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는 문법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고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먼저 체크를 좀 하면서 시작하면 일단 교재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강조구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강조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시험에 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동격의략과 관계대명사 그리고 또 강조구문의 일부이면서도 오형식 문장 그리고 또 대절 여러가지 자동사 능동, 능동수동 등의 여러가지 시험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문장은 이 시험 문제에서 프랙티스 1번을 문제에서 학교에서 낸다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는 리딩파워는 문법으로는 내도 잘 안낼거야 서술형으로 내지 않아 그러면 깔끔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문법이니까 다시 문법을 내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학교가 그런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 이 지문에 이 문장은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훨씬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장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이 문장은요 여기 it is하고 that 이 두가지를 통해서 강조구문 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칠판 이쪽 보시면요 it is하고 that이 나오면 이 중간에다가 강조대상을 넣어두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나머지 문장을 문장에서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 나머지 문장을 먼저 해석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강조대상을 해석해 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2번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2번 앞에 바로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강조해 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바로 강조대상이다 가 되는데 그 다음 포인트는 강조구문이라면 강조구문은 기본으로 it is하고 that을 생략시켜도 구문적으로 합당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it is, that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은 걸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재 칠판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it is, that을 없애면 문장 구조가 the fact that we call them all music makes it seem obvious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음악이라 부른다는 사실이라고 해석이 돼서 그런 사실은 그것 즉 음악을 그것들이 함께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강조구문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it is, that을 없앴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구문을 한 바퀴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it은 this 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원래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t that 강조구문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it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녀석이면서도 this 나 that 같은 단수의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뒤에 있는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나 whom으로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위치 혹은 장소라면 where 등으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글에서는 위치를 썼어도 큰 문제 없이 틀린 문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앞에 나와서 다시 보시면 강조구문은 바로 the fact 라고 하는 동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해버렸네요 동격에 대시라고 그래서 이만큼 분홍색이 아닌 회색으로 적어놓은 문장은 앞에 있는 the fact 사실이라는 눈에 보이잖아요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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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넣을 수 없죠 fact는 왜냐면 추상적이거든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것들 앞에 있는 수많은 음악을 음악이라 부른다라는 사실만이 그것 즉 그 음악을 우리 음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 읽어보셔야 전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석해보면서 동격에 대시로 잘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동격에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의 동사 makes는 뒤에 있는 sim과 함께 초록초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면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뭐가 명확하게 보이느냐 they belong together they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음악들 우리가 여러가지의 음악이라고 했을 때의 여러가지 경험들 혹은 multiplicity of the experience and activity 이 단어랑 이런 것들이 함께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말레이시아 사람이 음악이다 라고 하고요 영국 사람들이 음악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판소리 들으면서 음악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걸 음악이라고 부른다는 유일하게 그 사실만이 그 음악이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이게 유일하게 만드는 사실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음악 아닌데 라고 하면 음악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음악 아닌데 라고 하면 음악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어 마당놀이 혹은 우리나라의 농악 같은 거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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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죠 소리를 이용하면 다 음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 사실만이 우리가 모두를 그것들을 다 음악이라 부른다는 사실만이 우리가 그 음악들이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사실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제일 어려운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위에 올라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같이 해볼까요 뮤직 출발합니다